엄마 이뻐 엄마 뽀뽀해줬어? 엄마 여보세요 그렇지? 너무 이뻐 카메라로 아이 착해 들어가 천재에요 우리 아이 천재에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몇 시간 정도 산책하세요? 산책은 10분에서 15분 근데 하루에 다섯 번 해요 다섯 번 내가 있을 때는 저녁때 절대로 날 쉬는 꼬불고 막 얘네들 착하다고 그랬죠? 가슴을 양 팽그릇처럼 치면서 막 야단쳐 너 왜 안나가고 애기들 일로와봐 양 밑으로 가자 일로와 레이디 버스트 미미부터 먼저야 미미부터 먼저야 말 얼채니까 오래 못가 쭈뼛쭈뼛 드는거 봐 미미에게는 와 엄마 엄마 줄게 엄마가 돼지기 맛있겠어 줄게 이게 이게 지방이 없고 애들한테 금기가 돼서 좋아요 너무 착하다 어떻게 가만히 있니 너무 착하다 어떻게 가만히 있니 와 언니가 먹을거 같아 와 맛있어 와 엄마 골라내지 말고 잘 먹어 미미 미미 편식해요 난 개를 언제나 개판으로 길러요 그러면 개를 뭐 절대적으로 생명의 미협이 있거나 그런거 아니면 개판으로 기르고 싶지 사람한테 맞게 기르고 싶지 않아 아 이뻐 이뻐 아 이뻐 이뻐 감사합니다.